많은 분이 늘었었네요.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다음 모집은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걸리다 하면 많이 하셨나 했는데 많이 못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고야님, 저 오나미, 오 망고야님 꼭 우리 사무실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요. 모든 불행님, 친구, 부부 살아요. 홍보할게요. 꼭 홍보해 주시고 이분들의 전화번호와 그거를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리님, 사무실 본 적 있어요? 이제 본 적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사무실에 들려서 잔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 형님께서는 로켓 전문가 의원님 지지율 로켓처럼 올라가기를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의원님 피부 관리 받으시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의원님께서 분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사진 촬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아해 보이시는, 실제로도 좀 좋으세요. 네. 오늘도 이쪽 진정으로 이동해서 스튜디오 상태가 처음이라서 안 좋을 것 같아서 분장을 좀 더 했습니다. 다름대로 관리에 대해서 안 하고 지금 헤어도 하셨고. 오늘 방송 빵빵 터트리시네요. 그냥 계속. 네, 좋습니다. 어, MN님께서 6월 중순에 사무실로 강연 들으러 갈게요라는 댓글을 보내셨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도 지나가시고,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나에게 남양주란? 이라는. 네. 나에게 남양주란.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남양주란. 남양주 주민과 제가 꿈을 같이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곳. 이렇게 정의하고요. 네, 남양주 발전. 또 남양주의 가품 목표를 향해서 제가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꿈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노원님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분께서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레로이님께서 꿈을 키워가는 곳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순다님께서 자위대 한반도 진출 큰일 났어요라는 댓글 남겨주신 김에 관련되어서 편안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29일 우릴기와 판박인인 자위함기를 단체로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릴기의 후신이고, 일본 외무선은 자위함기를 우릴기의 일종으로 속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사실 이번에 해양차단 작전을 위해서 한미, 일, 호주 4개 나라가 훈련을 놔두고 부산항에 각 국가의 군항들이 와서 오늘 아마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온 거죠. 자위함기는 욱일기, 일제강점기 때 써둔 그 욱일기 형태와 거의 같아요. 사실 약간의 부분이 있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욱일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젓이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는 몇 번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국민정서상 그것을 용납되지 않잖아요. 자위함기가 훈련 목적상 들어온다고 해도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굳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훈련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와서 통신정보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들어오면 좌향기를 내리고 차라리 일본의 북길을 달고 들어오면 욱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너희들이 요구했느냐라고 북한의 얘기했더니 전혀 그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해양차단훈련은 참고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제재하는데 제재를 위반하면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해양에서 차단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이번에는 아마 제주도 동남방에서 합니다. 공예상에서 가는데 굳이 자위함기가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박서현님께서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루티아님께서는 나라가 개판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니키님께서는 전범기 달고 오는 자위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 바로잡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반항식 때 일본 자유함기가 온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야 자유함기는 국일기 형태니까 달고 오지 마라. 대신 일본 국기를 달고 와라. 현재 국기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일본에서 검토해보고 자기들은 관례상 자유함기를 달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반항식에 참가를 안 했었거든요. 정부가 그런 걸 요구해야죠. 정부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권한을 대리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국민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일본의 우길기 이런 것들을 본 거 어떻습니까. 과거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상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일본은 우길기를 자꾸 이렇게 자유함기를 보이는 경우는 앞으로 이런 또 영토적인 야심 이런 걸 내비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꼭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길기와 유사한 자유함기는 내리고 일본 국기를 달고 들어라. 그런 요구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번에 강제진흥 대상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지금은 또 건강과 안전에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부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더욱 안 좋은 이런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김복수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좀 막아달라. 우리 집은 아이들이 생선을 안 먹는다. 벌써부터. 벌써 목적이다라는 것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류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4년 국민의힘에서는 4년 후가 돼야 우리 지역에 온다. 또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향후 50년, 60년 이상 계속 방류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소금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해군들은 바닷물을 작전할 때는 조수기로 걸러서 바닷물을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기를 조수기는 소금기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방탄응에 대한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안전과 또 군의 안전과도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을 편들고 있으니 군중성들 정부는 너무 끼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는 4년 뒤에 우리나라로 오염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4년 뒤에 오는 건 괜찮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육지 안에서 쓰면 될 텐데 왜 그걸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해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50% 이상이 구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방류하게 되면 일본 해변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일본 주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바다에서 잡는 고기도 해산물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국민도 반대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의 스피커가 되어서 자꾸 옹호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어서 현장에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신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